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로버트 교사키가 쓴 책이고요 오늘 주제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 어떤 얘기인지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이유 과거의 근처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평생 즐길 만한 충분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편안한 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취업을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퇴직 이후에는 돈에 대한 큰 어려움 없이 큰 걱정 없이 내 삶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안락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고 실제 그랬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의 경제체제 즉 경제위기 이후에는 정부가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경험하셨죠?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정부에서 금리 낮추고 돈 막 찍어내가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돈을 찍어낸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찍어내는 게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돈이 많아진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내 노동의 가치와 저축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내내 일해서 300만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300만원 받을 때랑 지금 300만원 받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고 실제 가치도 다르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저축을 했을 경우에 금리가 3%라고 하더라도 1억씩 3%를 1년 있어봤자 1억 30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1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 1억 300만원의 가치는 구매력에서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올랐죠? 이제 4,500원인가요? 원래는 4,100원이었는데 그렇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10%가 거의 올랐죠? 그러면 내가 과거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잔의 개수와 지금 1억 3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스타벅스 잔의 개수는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그게 바로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시대의 경제체제에서는 재무상담사들 우리가 재무설계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무상담사, 재무설계사들이 다리 3개 달린 의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리 3개 달린 의자는 대체 뭘 의미했냐 그 다리 3개는 내 노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들인데 개인저축, 회사의 연금, 사회보장제도가 그 3가지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젊었을 때 내가 현재 일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은퇴, 퇴직을 해야지만 내가 노후에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재무상담사, 재무설계사분들이 컨설팅을 하곤 했죠 사실은 금융상품을 팔아먹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더 이상 정답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기오사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보는 시대가 왔다 아까 제가 주제로 뽑은 이야기죠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보는 시대가 왔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돈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경험한다고 로버트 기오사키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고된 일, 높은 세금, 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순환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우리는 누진세잖아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물가 상승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매력의 하락을 얘기합니다 이런 순환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열심히 쳇바퀴로 돌리는 다람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로버트 기오사키가 항상 이해하는 게 쥐경주, 쥐경주 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동물 쥐 있잖아요 햄스터, 햄스터가 이제 막 쳇바퀴 굴리잖아요 그거와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삶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만큼 정부가 아니 그 이상으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진세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뭐 20% 정도 되죠 가장 뭐 돈이 없었을 때 물론 그 비과세도 있지만 근데 연봉 1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40%를 냅니다 그럼 내가 서류상 1억 연봉자라고 할지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6천만 원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뜯기는데 이런 의문을 이런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회의감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보다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하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집을 건설해야 하고 기름을 소비하기보다는 생산해야 하고 식품을 소비하는 대신 제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소득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사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안 하고 더 많은 소득을 벌어둘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건데요 부자들은 호경기나 불경기,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교사기가 모든, 로봇 교사는 모든 책에서 강조하는 거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시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들에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사서 모으셔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종이돈이 나타나다 사라집니다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썼던 돈을 지금도 쓰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류 역사 속에선 수많은 화폐들이 있었고 그 화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탄생하고요 화폐는 사라졌지만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그게 의미하는 방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은 사라질 테니까 로봇 교사키는 재무제표, 그 사람이 가진 자산과 부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세를 내고 음식과 휘발유, 옷을 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번 돈을 다 지출해 쓰겠죠 또 심지어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일지라도 월급에 의존하는 그런 현금 흐름 구조를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번 돈을 모두 다 지출해 쓰기 때문에 한마디로 현재를 위해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번 돈을 저축하지 않고 지금 당장 모두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욜로족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 흐름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위해 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번 돈을 모두 지출해 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월급이 적기만 한 건 아닙니다 월급이 얼마나 됐든 간에 번 돈을 모두 쓰는 사람들 그 돈을, 그 들어온 돈이 전부 다 월급에 의존된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산층은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시켜주는 부채를 원합니다 중산층에게는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집착을 하는 거죠 더 큰 집, 차, 좋은 음식, 휴가, 교육, 그리고 사치품 이 모든 것을 빚으로 만들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빚 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휴가, 해외여행, 사치품 이런 것을 다 빚으로 사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떠냐? 부자들은 자산에 먼저 집중합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산에 먼저 집중하면 지출과 부채가 관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자산에 투자하거나 현금을 만드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돈을 위해서 사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자산을 사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현금을 만들어준 자산을 모아야겠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결국 자산을 통해서 지출과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돈을 벌면 벌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나요?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국가로부터 누진세로 세금을 많이 뜯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비율을 국가에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자산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출을 다 해버리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제 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 더 많은 빚을 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외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